돈 많은 노인네가 뒤늦게 손주 찾겠다고 애같은 모양이야. 아줌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돈이 중요한가.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 같은 상민이 놈한테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럼. 그래도 선뜻 마음의 갈피가 서질 않네. 이제까지 그 녀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녀석 내주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. 나 그 녀석 없으면 이제 못 사는데. 아줌마. 형사 양반이 말 좀 해줘봐. 누구 하나 의논할 사람도 없잖아 나한테는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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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